다음 도전자 한번 받아볼까요? 네! 자 갑니다 홍지훈 씨 자리를 바꿔주시고 네 진욱 씨 나와주세요 우리 지훈 씨가 상대적으로 흥분을 안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진혜성 씨여서 그랬던 건지 진혜성 씨의 무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는 둘과에도 싸움입니다 진혜성 117 진욱과에도 싸움이에요 지금 지훈 씨 지금 100.. 104? 104, 102 100 초반대예요 자 우리 지훈 씨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?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거든요 별 보러 가자 입니다 별 보러 가자 입니다 헉 어.. 지훈아 왜 요금을 안 내? 뭐야? 뭐야 무슨 요금? 무슨 요금? 내 마음속에 주차요금 저기가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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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김없이 내려가요 내 마음속에 주차요금 저기가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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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김없이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 야 그냥 노래 바로 시작하지 내려가잖아 렛츠고 음악 주세요 자 96 자 96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며린 바람이 반짝이더라 진흥이가 쑥스러워한다 아니 이게 떨린다니까 뭐 진짜 야 점점 떨어진다 91 90 80대로 내려가요 80대로 전원화가 잠시 후에 띠이 들을 수 있어요 전원화가 잠시 후에 띠이 들을 수 있어요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어디야 지금 뭐해 지금 90 최저에요 최저 최저 백을 못 넣으면 돼 야 니가 이겼다 그래 이게 안 뛰더라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야 이미 멀리 갔다 멀리 갔어 못 잃고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안 되겠다 그만하자 안 되겠다 그냥 봐라 어렵지 왜 이렇게 떨어지냐 나가요 그냥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에 갈래 그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91호 띡 아니 지훈이가 거의 명상 수준이야 홍지윤씨 심장은 나만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